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한설입니다. 오늘은 사리르누스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복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1층이고요. 대략적인 강의실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의자와 책상 그리고 널찍한 교실이 있고요. 칠판도 있습니다. 다른 교실을 보여드릴게요. 네, 특별할 거 없는 교실의 모습입니다. 네,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두 대 엘리베이터와 두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쪽은 아랍 학생들을 위한 기도실도 마련되어 있네요. 커다란 강의실도 있고요. 네, 사리르누스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리르누스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